7 basically 3 순서 한 번 더 1석 2석 2석 3석 4석 5석 유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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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마! 받쳐요! 받지마! 받지마려고! 받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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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가 맞지마! 2부에서 코로나19로 개발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비슷하게 mêmes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목소리 일어납니다. 방위asaki, 가쳐brakin maz자 분실 나가주세요 어휴, 왜 이러세요? 적당이에요 적당이에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적당이에요 적당이 sin! 고맙습니다. 발언을 지켜봐. 왜 당일을 저 사연을 해서 이렇게까지 무리는 서러가 하는 거야? 생각이 다르니까 다 고른겁니다 Come on! Come on, come on! Step 2, got 45 minutes! Sit emress, sit emress, sit emress, sit emress! guys in aim to come still Bye Oh 기운 차리고 와요. 잠시만. 기운 차리고 와요. 아니 아니요. 기운 차리고 와요. 공으로 가. 공으로 가. 공으로 가. 공으로 가. 공으로 가. 다쳐요. 다칩니다. 다칩니다. 자 여기 스크럼 좀 짜겠습니다. 스크럼. 아니. 국회 선진알법에. 왜 법을 안 지키냐고. 형과는 똑같아. 국경원이 법을 안 지켜요. 날짜로 바뀌어. 뭐 무슨 방법이 해도 진행이 안 돼. 첫 수백이. 아무거나. 한 마리야. 한 마리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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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아. 재채요. 잘하니까. 오늘이 계세요. 안해 계십니까? 안해 계십니까? 안해 계십니까? 안해 계십니까? 대인만 좀 엄청났어. 우리도 제거하지 말고. 자, 원내대표님. 호남표 원내대표님 말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렸다 하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봤다 합시다. 지금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연님, 금연님 이거. 내일 합시다. 내일 합시다, 내일. 내일 합시다. 오늘 할 만큼 했잖아요. 할 만큼 한 게 아니라 오늘 3월 2번 했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밖에서 중재 한 번 해주세요. 밖에서 중재해주세요. 막아, 막아야 돼. 이 분만 한 시간쯤입니다, 진짜. 내일 합시다, 홍 대표님. 이 정도 했으면 돼서 거꾸로. 자, 내일 협상을 하려면. 자, 내일 협상을 하려면 이 정도 하셔야 돼. 빨리 자리에서 시켜. 내가 너무 실속시키는 건 말을 할 거니까. 좋아. 자, 그러면. 자, 목숨을 수도 시켜, 나를 시킬 테니까. 할 수 있는지 말아. 나 말하고 왔어요. 우리 조건이 지금 자리하지 말아. 네. 그러면. 우리 조건이 지금 자리하지 말아. 네. 그러면. 그러면 수석 어디 계세요? 우리 사합니다. 아니, 나 우리 조건 말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더 이상 자리하지 말고. 자, 그럼 제가. 이철희 수석님. 나 대표님. 설이 형. 여기. 수석끼리. 이 선을 그려보내도. 라이트 좀 꺼줘, 라이트 좀. 얘기 좀 합시다. 언론 쫓아오지 말고. 언론이 쫓아오면 우리가 얘기를 못해요. 언론이 쫓아오면 얘기를 못하니까. 언론 쫓아오세요.